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1968년 남조성 해방전략당 사건의 권재혁 선생의 막내 딸인 탤런트 권재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다시 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7년 통일뉴스에서 박정희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다. 그런 오디오를 무금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뉴스로 저희 아버지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통일뉴스와 제 개인적인 인연도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 제 마음속의 통일뉴스는 언제나 큰 은임이었고 친구였습니다. 오늘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맞아서 유튜브로 또 통일뉴스 사이트로 함께하시는 시청자님 그리고 후원자님 이 자리에 계신 기빈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탤런트 권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2회 조용수 언론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된 인원만이 이 기념식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행사는 통일뉴스 사이트와 유튜브 통일뉴스 계정에서 동시에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내빈께서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한 애국 의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애국 열사들을 추념하며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남상의 운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잔칫날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 모시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축사를 해주실 내빈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복 유기록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골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위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빈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박수는 내빈 소개가 모두 마친 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권상릉 조선화랑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2차 송환 희망자죠. 박희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역시 2차 송환 희망자 양희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김영옥 범민영 남측본부 고문님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수 범민영 남측본부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오현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재 남민영 남측본부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노수희 범민영 남측본부 부의장님 네 고맙습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준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고문님 네 원희복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승우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상임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숙열 80년대 해직 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금수 전 한국방송공사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정혜랑 21세기 민족주의 포럼 대표님 감사합니다. 김광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자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이명순 추미연대 사무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한홍구 성국의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님 고맙습니다. 박준기 통일뉴스 후원회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님 고맙습니다. 김지영 통일뉴스 후원회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전성 통일뉴스 후원회 운영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오늘로써 통일뉴스는 그러한 강산을 20년 변하게 했습니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정주년, 10년, 20년 꺾어지는 해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죠. 성인이 된 통일뉴스, 통일뉴스는 지금 청년이지만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통일뉴스는 이미 최고령의 연륜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창간부터 오늘까지 책임지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통일뉴스 이계환 대표님 앞으로 모셔서 인사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일뉴스가 창간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일뉴스가 20년 전에 창간 기념식을 했는데 그때도 장소가 이곳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셨던 분들도 지금 어르신들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감기 무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부족함도 느낍니다. 지난 20년간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통일뉴스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20년간 남측에는 진보, 보수, 진보 정권이 번갈아 들어섰습니다. 그때마다 한반도 정세는 요동쳤습니다. 지난 20년은 통일뉴스에 있어서 환희와 열정 그리고 어둠과 재생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측 국방위원장 간의 역사적 첫 만남과 6.15 공동선언 발표는 환희와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2007년 노미원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4선언 발표 때까지 통일뉴스는 그야말로 열정과 절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그리고 2013년 박정희 정부 시기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겨울 국민적 거사인 촛불혁명으로 또 민족화해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면서 이제 재생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통일뉴스는 한국 사회에서 통일 언론으로서의 시민권과 발언권을 갖기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6.15 공동선언의 산물인 통일뉴스가 20년 동안 놓치지 않고 지켜온 핵심 가치는 6.15 선언 제1항에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민족과 민족주의였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은 이념이나 제도가 아닌 민족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통일뉴스 초기 때 함께하신 고 김남식 선생님으로부터 민족주의를 배웠고 그리고 오늘 와계신 정수일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러한 현상이 남북관계에서는 민족화해와 민족공조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뉴스가 이제 새로운 20년 앞에 섰습니다. 향후 20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전 민족적 차원의 통일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남북에 어떤 정부나 어느 지도자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통일방안 말입니다. 다행히도 남과 북은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6.15 공동선언 제2항에 제시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입니다. 남과 북은 이에 근거해서 함께 통일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남과 북이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측에서 통일담론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부독재 시절이나 민족대결적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통일담론을 꺼내는 것조차 금깃이 되었지만 6.15 선언 이후에는 본물 터짓듯 나올 법한 통일담론 논의도 제대로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부침하면서 기기적으로 전쟁 분위기가 돌출한 탓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통일담론보다는 평화담론에만 머무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화담론은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당에는 통일담론 논의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두 담론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담론을 이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통일뉴스는 지난 20년간 지켜온 핵심 가치인 민족과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에 입각한 민족문제에다 향후 20년에는 통일담론과 통일방안에 입각한 통일문제를 더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통일뉴스의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년은 민족과 함께한 20년이었고 향후 20년은 통일로 함께 갈 20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모두 모두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20년간 통일 언론으로서의 사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한 대표님께 그간의 노고에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정말 고맙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통일뉴스의 20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축하해 주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 대표 의장님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15 남측위원회는 모든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의 연대체로서 특히 남북해외연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일뉴스 창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단순한 20년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당국의 눈치도 보아야 하는 그런 20년이었습니다. 8천만 민족이 한결같이 열망하는 평화통일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데 공헌한 20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흐름을 유도하는 20년이었습니다. 자주라는 말을 할 때 또 민족이라는 말을 거론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런 시절에 통일뉴스는 사명함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통일뉴스를 신뢰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2013년의 일입니다. 그해 심양에서 6.15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가 있었습니다. 통일부에 신고를 했지만 승인이 되지 않았고 우리는 6.15 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강행했었습니다. 이때 김치관 기자가 취재차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끝날 때까지 취재하여 시간대별로 기사를 선고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한 일을 대신해 주는구나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후원이라도 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통일뉴스 이계환 사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했기에 통일뉴스가 20년간 생존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일뉴스가 지난 20년의 발전에 더하여 앞으로 20년을 더욱더 크게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족적 사명을 넓게 더 집요하게 전하는 데에서 꾸준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일뉴스를 사랑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창의힘 20주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일뉴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또 통일뉴스가 더욱더 발전하라는 그러한 말씀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님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님은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시기도 했는데요. 통일뉴스와는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저도 그냥 벗고 할까요? 네 먼저 오늘 참 뜻깊은 달입니다. 통일뉴스 이제 20돌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 오랜 시간 통일의 길이를 열어가며 묵묵하게 해오신 통일뉴스의 이기환 대표님과 모든 가족 여러분 또 고모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통일운동에 헌신하고 또 앞장서 오신 이창목 선생이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원로님들과 또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뉴스가 창간이 된 게 이제 2000년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그때 6.15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때에 광복절날 8월 15일날 통일뉴스가 창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 20년 동안 통일뉴스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일 정론지로서 저는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북 교류 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현장에 통일뉴스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그런 현장의 목소리와 모습들을 또 우리들에게 늘 전달해 주었고 또 통일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통일의 길에 대한 담론들을 또 제시하고 그 이정표들을 만들어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만 또 그 속에서도 통일뉴스는 굴하지 않고 통일운동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오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같이 동지들과 함께 또 열어왔습니다. 그런 통일뉴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새로운 20년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 통일뉴스가 앞으로 또 새로운 20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통일시대를 또 이제 앞당기는 그런 언론이 저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요즘 사실은 한반도 정세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반에 그러니까 쭉 순환의 길을 가다가 지금 현재 정체 국면과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남측이나 북측 모두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생 변수인 다음 주에 있기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또 그 이후에 새롭게 선출된 미국의 신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제 한반도 정책의 틀을 어떻게 잡는가가 또 우리에겐 굉장히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또 남과 북이 특히 우리가 이런 통일수와 같은 또 언론이 중심이 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가장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주인이 돼서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또 열어나가야 될 그런 또 이제 시험대에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통일의 길을 앞으로 이제 20도를 맞은 통일 뉴스가 더 선구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또 국회에서나 정치권에서도 더욱더 저희들 부족한 거 더 분발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선 이계환 대표님 그리고 모든 또 통일 뉴스 우리 가족 동지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의 길 그때까지 우리 힘차게 굳굳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주적인 통일의 길을 가자는 말씀 통일 뉴스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조정식 국회의원님의 축사의 말씀 너무나 감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방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히시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너무나 귀한 분 모셨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님께 축사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대표 상임의장님께서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통일운동의 진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소개받은 이종걸입니다. 새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족통일의 정론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어내신 남북정상회담 그 소중한 결과를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와 함께 같이 태어난 10월 31일 창간 20년의 통일 뉴스를 국민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굴곡진 역사가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을 걸어오면서 통일뉴스는 그 어려운 역사들을 헤쳐나왔습니다. 이해완 대표님 그리고 김치관 국장님 비롯한 모든 식구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의 말씀을 감사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뉴스로서도 통일뉴스는 선구자였습니다.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언론 환경들은 여전히 보수 언론들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어 척박한 언론 환경 속에서 통일뉴스는 그야말로 손두에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남북 간 갈등과 증오를 조장하는 무수히 많은 그런 잘못된 뉴스들이 보수 언론 속에서 함께 기생해 왔습니다. 통일뉴스는 그곳에 항상 힘을 모으고 뜻을 겨누는 그래서 정론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통일뉴스는 민족을 위한 언론으로서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의 통일을 위해서 힘써온 가장 대표적인 언론임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언론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함께 받아온 언론입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18년의 감동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습니다만 그러나 19년 하노이 북미 정상 이후에 온 난항과 노딜의 어려운 상황은 역시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장복 회장님 6.15 공동선언 남측에서 지금까지 20년을 쌓아오신 선배님의 말씀을 저희는 여기서 감동스럽게 들었습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뉴스 식구들을 비롯해서 여전히 남북의 화해와 이 땅의 온전한 통일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계신 동지들과 손후배님들이 계신 이곳입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기어이 오고야 말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민화협도 통일뉴스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힘들었던 가슴 아픈 일이 많았던 2020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이 두 달 사이에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풀려야 될 텐데 라는 국민의 여문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우리 모든 국민들은 슬기롭고 그리고 큰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저력을 가지고 함께 남북관계의 어려움도 또 슬기로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려왔듯 힘을 내는 통일 뉴스가 앞장서서 민족 화해와 평화의 길을 앞장설 것입니다. 날씨가 쓸쓸합니다. 코로나에 오늘 마스크에 가려져 있는 얼굴들을 우리는 항상 건강 속에 빌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보시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종별 대표 상임의장님의 통일까지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견 그리고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겠다는 말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종별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내비인 축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특별한 축전이 도착해 있습니다.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 축전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기록해온 통일뉴스가 창간 20년이 되었습니다. 분단의 오랜 아픔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남북 사이에는 훈풍이 불 때도 있었고 얼어붙을 때도 있었지만 통일뉴스는 묵묵히 민족화합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외에도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 제1번 조평통에서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오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축하하안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든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행사에는 이곳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과 통일뉴스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통일뉴스 계정을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화면으로의 만남이 새로운 풍속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한 화면으로 축사의 말씀 보내신 분들 계시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축하의 말씀 함께 보시죠. 영상으로 보내주신 축사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통일뉴스가 걸어온 20년을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뮤지컬 가수죠. 권우경님의 축하공연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뉴스 20년 그간 통일뉴스가 20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 짧은 영상에 다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감회 깊게 상기해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축하공연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란까지 통일이 되기를 염원한 배우 권우경님의 축하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올해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20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에서 통일운동을 빛내신 사람들 또 통일뉴스를 빛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통일뉴스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은 오늘의 통일뉴스가 있기까지 그 주춧돌을 놓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세 분에게 각별한 마음을 담아서 공로폐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뉴식이 창뉴 고민을 맡아서 통일뉴스가 통일 전문 매체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고 김남식 선생님 통일뉴스 창간 초기 취재 현장을 누빈 송정미 전 기자님 또한 지난 20년간 통일운동의 현장을 지켜오시고 통일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셨죠. 권오헌 선생님께 공로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임이 되신 김남식 선생님은 호학인 김강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자 교수께서 대신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김지영 통일뉴스 후원회 부회장님과 전성 통일뉴스 후원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이계안 통일뉴스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상자와 수상자 모두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념이나 제도가 아닌 민족으로의 통일을 이루자며 노예의 언어에서 주인의 언어로 6.15 시대의 류레상스를 꼽혀왔습니다. 선생님은 남과 북 해외가 인정한 민족주의자이자 통일운동가였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통일뉴스드림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공로폐 송정미 전 통일뉴스 기자 6.15 선언 이후 그대는 서울과 평양, 개선과 금강산 등 통일운동가 남북공동행사 현장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팬과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통일인사에게 거침없이 마이크를 내미는 그대는 민족화해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사이자 영원한 통일뉴스 기자로 남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통일뉴스드림 이번에는 통일운동의 현장을 지켜오신 권오훈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님께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께서 공로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공로폐 권오훈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 자주통일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양심수 그대는 항상 한국 사회의 근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양심수의 대부 한국의 호침인 평생 청년 등 숱한 별칭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럼에도 80생을 훨씬 넘도록 약자들의 현장을 찾고 고수하기에 우리는 그대를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영원한 현장 활동가 2020년 10월 30일 통일뉴스드림 네 통일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송정미 전 기자님께서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01년 금강산에 가서 첫 방북 취재를 했을 때 정말 많이 울면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통일뉴스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상은 뜻밖의 제가 생각지를 못했던 상이기 때문에 상이긴 한데 20년 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한계를 꿋꿋이 걸어오신 통일뉴스 이기환 대표님과 식구분들 내게 그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울컥하시니까 저도 들으면서 같이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권호원 선생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그럴 자격이 된다면 통일뉴스에 제가 드려야 됩니다. 사실 저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가장 잘 보도해 주셨고 또 민족정론지로서 통일정론지로서 통일뉴스가 해온 역할과 그 공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받아갖고 여러 가지 자주 통일운동과 또 양심수 없는 국가밥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통일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힘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감사하고 감사패를 드려야 할 분들은 통일뉴스 이교환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통일뉴스를 이끌어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뉴스 앞으로도 이제까지 통일을 위해서 싸워왔다면 앞으로는 통일을 이룬 국립회를 읽으면서 제가 수상하신 세 분의 삶이 연상되면서 제 가슴이 떨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시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여서 두 번째를 맞이했죠. 민족일보 조용수 선생님을 기리는 언론상인데요. 지금부터 제2회 조용수 언론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민족일보 기념사업회와 통일뉴스는 4.19 공간에서 민족일보를 참관하여 민족정론을 펼치다가 5.16 구태타 세력에 의해 사형당하신 조용수 선생님을 기리는 언론상을 지난해 제정해서 19년 통일뉴스 참관 기념식에 그 첫 수상자를 냈고 오늘 역시 통일뉴스 참관 20주년 기념식장에서 제2회 조용수 언론상 시상식을 갖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원희복 이사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마이크 쓰십시오. 네. 원희복입니다. 저희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2020년 조용수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각계 추천도 받고 받아갖고 이번 조용수 언론상 수상자로 고승우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회장님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의 조용수 언론상의 선정 이유는 민족일보의 사시인 네 가지 사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이라는 사시가 있습니다. 그 사시에 맞는 언론활동을 한 분에게 저희 매년 조용수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이신 고상 상임 대표께서는 75년 언론생활을 시작해서 80년 해직될 때까지 훌륭한 언론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해직 후에도 말지 편집장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부국장 등을 영임했고 퇴직 이후에도 꾸준한 저술활동과 기거활동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통일언론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소중한 선배이기도 하십니다. 특히 고 상임 대표께서는 언론은 정치민주화 또 언론 민주화도 중요하지만 통일운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런 공적을 가진 고승우 대표에게 조용수 언론상을 드리게 된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 상임 대표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심사에 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광의 수상자 행동하는 기자 고승우 80년대 해직 언론인협의회 상임 대표께 원희복 이사장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승우 기자님은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국시부정으로 나이기 직역 강제 해직된 후 말지 편집자 한겨레 부국장을 거쳐서 민주심의 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2020년 조용수 언론상 고승우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상임 대표 외사람은 언론인이자 저술가이자 학자로 민족일보의 사시인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에 걸맞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6.15 언론 본부 활동으로 통일 언론 활동에 헌신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0월 30일 민족일보 기념사업회 이사장 원희복 네 부상으로는 상금 100만용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꽃다발 증정과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큰 상을 또 여러 통일 원로 정말 평생을 통일을 평화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신 원로 선생님들 앞에서 받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 상을 받아야 될 것인가 받을 자기가 있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처음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얘기 있지 않았고 기대 있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이 큰 상을 조용주 선생님의 유업을 받드는 큰 상을 저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제가 미력이나마 평화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우 대표님 말씀처럼 조속히 한미동맹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신속히 없어지기를 저 역시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고승우 기자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원희복 이사장님 모시고 민족일보 기념사업회에 관한 말씀 또 인사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선배님들에게 좋은 보고대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민족일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령 92호에 불과한 아주 작은 신문이었습니다. 짧은 신문이었습니다. 민족일보도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서울대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1990년도에 모아서 어렵게 어렵게 영인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으로 된 영인본이 대판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휴대하기도 어렵고 값도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널리 보급하기 어려웠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갖고 민족일보 영인본을 이렇게 CD하고 USB로 담아서 전자영인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령 29호의 일당 기사까지를 다 세기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에 들어가시면 접속이 가능하고요. 또 USB와 CD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영인본을 만든 다음에 내년이 민족일보 창간 60주년입니다. 60주년을 앞두고 이 전자영인본을 만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이 신문을 가지고 60년대의 통일운동사를 공부하려면 민족일보를 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후학들이 보고 학술적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영인본이 200군데 공공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될 겁니다. 아무쪼록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상식 또한 우리 현대사에서 조용수 선생님을 기억하는 작은 미랄이 되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어서 주최 측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참가 때부터 통일뉴스를 이끌고 오시는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해 내외에 있는 통일뉴스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선 통일뉴스 후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필자 선생님들 또한 통일뉴스 현장 활동하는 기자 및 통신원 그리고 또 지난 시기 통일뉴스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전직 통일뉴스 기자님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역시 통일뉴스 전산망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는 통일뉴스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뉴스는 온 20년이라는 시기를 맞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또 자주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민족 구성원이라면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애호 세력들까지도 통일 정론 통일뉴스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일뉴스가 성장해 오는 데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뉴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노준선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라고 우리 따뜻한 박수 한번 다시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축하공인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권우경님과 그 아드님이 함께 불러주는 우리의 소원 같이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소원 통일을 이루기까지 대통령님의 축전의 말씀처럼 용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상상력과 우직함으로 버티며 견디며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맞아서 케이크 아닌 축하의 떡 자르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한정된 인원만 모셨으므로 장래에 계신 모든 대빈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의 떡 자르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곧 이어서 또 바로 기념촬영도 할 거거든요. 오늘 참석해 주신 기민들께서는 모두 함께 축하의 떡 자르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셔서 모두 안면을 향해서 서주시고요. 사진으로 기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준비들 되셨죠?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축하 떡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것으로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및 제2회 조용수 언론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일뉴스가 우리 민족의 통일의 소식을 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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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